아 아 아 아 아 예 예 예 기술이 다채로운 선수예요. 아 아 예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다시 라이터 영화는 딱 들어갑니다. 난타전 형상 맥스피는 엘보 물어봤지만 미치진 못했었고요. 들어갑니다. 김지현 싸잡고 있는 임동환 다리를 걸고 있습니다. 테이크다운 시도 실패 싱글넥 다시 한 번 테이크다운 네 자 오른손 다시 들어가는 임동환 선수입니다. 네 테이크다운으로 다시 한 번 터번째 예 1라운드는 독일의 꽃들에게 묶여 들어갑니다. 자 바운딩 가볍게 적중시켰고요. 슈퍼잉컴 스프링 스프링 자 플랭킹 다시 라이트 또 먹습니다. 고기가 그쳐 걸 했던 김지훈 자 정신료를 버티고 있어요 김지훈 선수님 임동환 선수 아 또 라이트 멈칩니다. 오오! 오오 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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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임동환 거칠게 달려들면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. 자 오른쪽 모션에 지금 오른쪽 라이트를 다치도 먹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길로틴 목을 조여가고 있는 이동반 어어어 경기 끝납니다